4매트 48번 경기입니다. 저는 창근 선수, 기부 선수 3번 매트로 와주세요. 그렇지 해, 나이스. 방호 좋다. 지세야 엉덩이 조심해. 지세야 더블이가 그냥 기다리자. 자, 상대방이 원래 들으니까 베이직뿔 소리. 머리 베이직뿔 소리. 베이직뿔 초콜발. 그럼 상대방 잡으면 큰일이 없으세요. 경기하고도 뭐 하세요? 다음 다시 시작. 이것만 하고 바로 할 건지. 앞으로 털어 손으로 상대가 상대가 붙잡고 그렇지 진짜 상대 2점 들어갔다 진짜 압박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상대 잡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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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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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당겨 당겨 탱 같은 소주 미크로리 기크로리 가 죽여요 지금 계속 움직여 오케이 illon사님 끌어들고 기사 다리 빼고 합포장니다 그냥 아저씨 좀 더 항대방 다리 업체에 들어 기사 4분 10초 진사야 시간 많아 진사야 한 번에 딱 사이드가 그냥 안 된다 진사야 5대0이야 5대0 진사야 서비션 보자 그렇지 세팅해 세팅해 앵클락 한 보다 앵클락 보자 그렇지 백 조심하고 진사야 백 조심하고 진사야 쭉 쭉 엉덩이 펴 진사야 시간 많아 백 조심하고 백 조심하고 진사 2분 30초 진사 2분 30초 진사야 2분 30초 서비션 보자 진사야 서비션 보자 진사야 서비션 보자 진사야 서비션 보자 진사야 서비션 보자 2분이야 그렇지 infin사야 진사야 일주일까 이제 진사야 110초 진사야 1분 40초 이제 하자 하자 동한이 형 동한이 형 동한이 형 동한이 형 동한이 형 오픈하다 펴 주세요 돌아야 돼 같이 돌아야 돼 같이 돌아 그렇지 그렇지 허리 헌트 세트 세트 이건 진짜 예상인데 테이핑 한 번 안 돼 어딨어 테이핑 앞에 진세야 50초 다 하자 천천히 35초 다 주세요 35초 지금 35초야 연상 왼쪽 Superko 또 Verein, 수석이, 신사 선수미? Carl B Nigeria 출킬해야 돼 출킬 Sam 안 돼 지사 안 돼 sua 지쳐 네 이제 15초야 패스 하자 지사 형 주 B Squk 개쌔지마 아 다시 다 뒤 African 한글자막 by 한효정